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완전히 막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2판 4판이니까 날 죽여라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이번에 이 사람들이 이제 정말 결사항전하는 것 같네요. 이왕 밝혀진 거고 어느 단계에서 전산조작으로 후보별 사전투표특별서를 조작하더라도 실물위조투표를 투입하거나 재금표 등에 대비해 투입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쇄나린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인쇄나린이란 부분을 투표관리관 인쇄나린을 빼앗기게 되면 위조투표제를 제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덜통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전산조작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가지고 이게 광주광역시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호남 지역은 선거에 관해서 아주 특별한 지역입니다. 무조건 더블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선거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호남은 진짜 되게 특별한 지역입니다. 전혀 규칙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는 다르죠. 대통령 선거는 무자비하게 윤 후보의 표를 훔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윤 후보가 광주에 가가서 면 비석을 닦고 별짓을 다 하더라도 표 요만큼 줍니다. 몇 천 표. 그 몇 천 표 가운데 조작값 40%입니다. 40%를 다 훔쳐가지고 이재명에게 대해준 겁니다. 국민의힘 정신 차례라야. 너희가 가가지고 비석을 열심히 뭡니까. 백 번 천번을 닦아봐야 표 그냥 요만큼 준다. 그거 요만큼 준 거 가지고 그게 또 40%를 가져간다야. 광주광역시 여러분들 조작값이 40%입니다. 3구 대통령 선거. 전라남도 조작값이 40%입니다. 전라북도 조작값이 40%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윤석열 후보가 받은 몇 천 표 조그만 표에다 그러면 40%로 여러분들 훔쳐가지고 이재명에게 더해주는 겁니다. 광주광역시에는 97개 동이 있습니다. 91개 동이 이런 차이캡 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뭡니까. 더블당이 다 풀렀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당일 투표 대비 더해준 겁니다. 당일 투표 대비. 97개 전부에 대해서 거의 전부입니다. 한두 개는 빠지겠죠. 4.95% 이러면 더해줬네요. 마이너스 3.87% 얼추 여러분들 두 개 합치게 되면 10% 정도 조작을 했겠네요. 여기서는 조작을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표수가 워낙 작으니까 너무 많이 하면 들통이 나죠. 이게 광주광역시 표입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이 여러분들 선거에 관한 아주 특수지역인 광주광역시에서 대통령 선거는 전국과 거의 비싼 겁니다. 왜 조금 이러면 얻은 윤 후보 표도 다 훔쳐야 되니까 이렇게 91개 개 동해서 광주광역시 이런 선거 결과는 동전을 여러분들 던져 가지고 앞면이 97개 동결 계속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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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면이 나올 확률인 겁니다. 이런 미친 짓을 누가 했습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에 한 겁니다. 진짜 사악한 놈들인 겁니다. 동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스무 후회하지만 97개 던질 때가 다 앞면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선거를 이렇게 조작을 했는데 이렇게 조작했는데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조작하잖아요. 투표함 속에 위조투표를 투입하거나 나중에 후보가 이런 불복해가 그럴 일도 없겠지만 선거 무효소송 제기하게 되면 투표함 다 갈아치우면 되지 않습니까. 갈아치울 염려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4.15 총선이의 하재 사건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재 사건이 뭐 한 겁니까. 이 하재 사건이잖아요. 전국 방방곡곡의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폐기물 처리장 물류센터 전부 다 이렇게 하재 사건이 난 겁니다. 물류센터 폐기물 업체 폐기물 업체 여기서 뭐 한 겁니까. 투표함 속에 있던 들어있던 진짜 투표지를 다 소각 파쇄해버린 겁니다. 지금 와서 이제 다 알게 되는 거죠. 아 그 사람들이 진짜 투표지를 다 파쇄하고 소각한 다음에 가짜 투표지를 다 투입했구나. 이런 걸 다 투입한 거 아닙니까. 이걸 투입하려고 하니까 진짜를 없애야 되니까 이렇게 다 불을 질러버린 겁니다. 이 다 가짜를 만들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투표관리관 인쇄 날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인쇄 날인을 할 수 있어 이러면 이렇게 가짜를 만들어 가지고 투입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인쇄 날인을 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 이 가짜를 만들고 이 인쇄 날인을 할 수 있어야 이런 것을 할 수 있어야 이러면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야무지게 조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인쇄 날인을 할 수 없으면 조작을 못하는 겁니다. 인쇄 날인을 할 수 없으면. 전산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 가지고 후보별 득표 수를 다 조작하려면 이렇게 가짜 투표지를 만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가짜 투표지를 만들 수 있으면 뭘 해야 됩니까. 투표관리관 인쇄 날인이 가능해야 가짜 투표지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뭐죠. 가짜 투표지를 사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4월 10일 총선에서 목숨 걸고 투표관리관 도장 인쇄 날인을 사수하는 게 뭐냐. 계속해서 위조 투표지 만들어 가지고 전산 프로그램 돌려 가지고 전산 프로그램 돌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전산 프로그램 돌려 가지고 조작하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천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155개 동에서 2개 동 빼고 여러분 전부가 다 뭡니까. 더블당이 다 차이값이 풀러 쓴 겁니다. 2분의 1을 곱해가 여러분 155개 155개니까 152개 정도 곱해가겠네요. 152개 여러분 동전 던져가 다 안면이 나올 확률이 벌어진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국민의힘의 공정선거특별위원회들이 노력하는데 이미 이게 다 영남권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절실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파들은 이렇게 압착 같은 게 없는 거죠.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일인데 벌써 3주째가 됐는데 좋은 소식이 안 들리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이래 가지고 여러분들 4월 총선 이후에 다 태워버린 겁니다. 태우고 새로 빠빠던 거 만들 이렇게 다 투입한 겁니다. 이걸 하려면 반드시 뭐가 사수가 돼야 되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이 사수가 돼야 그래야 위조투표주도 만들어서 투입할 수 있고 전산 조작해 가지고 여러분들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투표관리관 인쇄도장 이렇게 다 전국에 3,508개입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이런 걸 다 만들어 가지고 이래야 먼저 위조투표주 계속 만들 수가 있습니까. 이런 걸 다 해 가지고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이제 김용빈을 압박한 것이 1월 12일이니까 1월 11일 정도에 아마 통보를 안 갔습니다. 1월 11일 날 김용빈 사무총장을 불러 가지고 개인 도장 날인해라 이렇게 국힘당에 요구를 했는데 그 내용이 이제 그 세계를 좀 더 정통하게 알 수 있는 민경우 전 의원이 바쁜 와중에 김상훈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관위에 필요한 인증물적 지원 다 할 때니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사용 방안을 마련하고 지시 2주 뒤에 개인 도장 사용 방안 가져올 걸 기대 관철 될 건 효과 없는 수경표 아닌 실질의 부정대표 방식으로 한영받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는 겁니다. 아직 이 사람들 포기 안 할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 사람들한테 거의 생명줄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이런 부정선거를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광주광역시 97개 통해서 전부 다 전산 조작을 해 가지고 더불당 후보와 함께 표를 몰아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윤석열 후보와 광주광역시에서 받은 몇 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다 조작값 40%를 적용해 이런 표를 훔쳐 가지고 사전투표를 조작한 그 파워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 파워는 바로 위조투표지를 제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조투표지를 제조해 가지고 쑤셔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만일 쑤셔 넣지 못하면 법원에 선거 무효소송 이런 제기가 되면 그대로 뭡니까 투표함 전체를 갈아치우게 이런 모든 폐기물 처리소 이런 투표함을 태우기 위해가 이렇게 불이 많이 난 것 아닙니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힘이 뭐죠 투표관리관 인쇄 날인인 겁니다. 이 투표관리관 인쇄 날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인간들이 쟤 날려버려 쟤 날려버려 쟤 밟아버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의 특별위원회 사람들이 나라를 살린다는 마음에서 이렇게 절실하게 싸울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겠다. 그러나 워낙 세상이 악하니까 폼만 잡을 수도 있는 거죠. 오늘 그레이스 초님이 참 빨리도 압박했다. 참 빨리도 압박했죠. 2년 다 보내고 정말 윤 대통령 무능한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무능한 사람이에요. 허대만 멀쩡해가지고 도저히 대책이 없는 인간이에요. 그 집권 초기에 여러분들 좋은 시절에 선거법을 바꿔야지 선거제도를 바꿔야지 지금 와가지고 선거 여름 한두 달 남았는데 지금 아빠가 있는데 선관위가 듣겠습니까 일이라는 것이 다 물리가 있고 선우가 있는데 그렇게 무능해가지고 정신같은 사람들입니다. 국민이 죽고 살리는 문제인데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